네, 어떻어요? 어, 휴먼적이네요. 아, 휴먼적이네요. 한국말로 하면 어떤 건가요? 아, 저 인간적이네요. 아, 그렇군요. 근데 임혁 씨는 뭐였어요? 아주 비인간적이네요. 아, 알겠어요. 영어를 쓰시니까 어울리네요, 일단 분위기가. 자, 이라니 씨는 어땠습니까? 네, 너무 고생하셨어요. 랍터델 팀에서. 아, 그렇군요. 이라니 씨처럼. 네, 그렇지. 아, 네. 우리 조은길 씨는 어땠습니까? 네, 현장 스케치. 이게 삶의 라이브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진정한 라이브죠? 아, 진정한 라이브. 네, 좋습니다. 자, 어,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즈음에서. 네. 또 노래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당연하죠. 임혁 씨의 노래 중에서 히트곡이 굉장히 많잖아요. 히트곡이니까 해피엔딩하고. 그 다음에 왜 생각이 안 나지. 아, 무정한 세월. 아, 무정한 세월. 그렇지. 네, 그렇죠. 얘기해 주니까 알겠네요. 인생. 그런다고. 그게 다 히트곡이에요? 그럼 히트, 나만의 히트곡. 네. 근데 뭐니뭐니 해도 그 해피엔딩은 진짜 좋은 곡이에요. 아, 누가 물어봤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본인은 또 좀 쑥스러우신가 봐요. 저도 쑥스러워요. 근데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곡입니다. 해피엔딩. 정말 좋은 곡이죠. 이란인 씨는 어떤 노래 할까요? 네, 저는 추억이 담긴 그때 그 시절입니다. 그때 그 시절. 예, 우리 이란인 씨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임혁 씨의 노래, 이란인 씨의 노래 계속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맞아요. 맛있 uncommon 하셨고요. 네요. 기억나는 내 슬픔으로 들어온 말 때로 느끼는 배우처럼 때로 느끼는 배우처럼 웃고 울며 넘어왔던 나만의 울려 난 아주 높은 날이 아소 난 것도 문제였네 가 행복한 날이 되잖아 내 우편 시작이야 오, happy ending 오, happy ending 그건 나의 드라마의 지금부터 이야기지 오, happy ending 오, happy ending 그건 나의 드라마의 당신을 만나는 부터 이야기지 지금 내겐 남고생이 많은 상처뿐이지만 술 한잔에 웃어보며 지금 내겐 남고생이 많은 상처뿐이지만 내가 바라본다 이런 게 사는 거라면서 내가 나를 달래는 건 아직도 끝나지 않은 나의 무대가 있어 난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 난 아직도 무대에 있네 아, 행복한 나의 대상은 이때부터 시작이야 오, happy ending 오, happy ending 오, happy ending 그건 나의 드라마의 지금부터 이야기지 오, happy 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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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happy ending